자, 그래요. 자, 오늘 여기 세 단어 할 차례죠? 네. 세 단어. 자, 한번 읽어보세요. 강, sungai, 강아지, 안아간지, 검색하다, men자리, 공중 목욕탕, 목욕탕, 신망은 운영, 그림 respective 따 orbit 알람 퀸abethxter, ت으문을acji 실력해 전 DR. 키 ανα tougher하고 있습니다. 성욕탕的時候, 파는 도전, 빠르게 빵 빵 빵빵 4. 정신로 만들기 4. 정신로 만들기 5. 사랑, 사랑 6. 영기 6. 영기 6. 영기 7. 영기 8. 영기 8. 영기 10. 영기 10. 영기 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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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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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쩡 쩡 쩡봉 쩡봉 쩔 놈 쩡봉 뇌 일종 이본네 이뿜 이뿜 뇌 이뿜 뇌 뇜 뇌 신호에요. 뒷문, 후문. 그 다음에 뭐... 왜냐하면 가르나 그러면 돼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하담, 멍이납. 멍이납, 디루마사킷. 2번 하담. 네. 그 다음에 뭐 어려운 건 없어요. 그렇죠. 그죠. 자 다음 이제 도시. 어떤. 13번 해봅시다. 좀 어려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도시 관련 어휘. 한번 읽어보세요. 인구 populasi, 묘정, luas area. 위치, lokasi. 물가, tingkat harga. 지옥, 다이라. 중심지, slop. 유치,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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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가 무슨 말이냐? 원래 여기 인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구는 입이에요, 물룻. 물룻 오랑이 인구에요. 아랫떠냐. 알겠죠. 그게 인구에요. 인구, 면접, 아리아 면접, 위치모카시, 물가, 띵깃하르가, 하르가, 바랑바랑. 바르가바랑, 물가. 발음은 물가에요. 물가. 다음 지역, 다이라. 중심지, 뿌사. 중심이 원래 뿌사이잖아요. 중심이 뿌사. 지, 뜬빗. 뜬빗. 중심지. 중심지. 그 다음에 최고, 최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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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 아따스. 대가 보살. 고가 아따스. 응. 최고. 최고. 최는 떨어. 아하. 빨린. 떨어. 다음, 육지, 바다, 섬. 자, 육지, 다라, 땅. 바다, 라웃. 라웃. 응. 그 다음에 섬, 블라우. 네. 그죠. 수, 도, 이불, 꽃다. 수, 도에서 수, 도. 도는 꽃다에요. 도시도. 아, 네. 수는 끝발라에요. 꽃다, 끝발라. 꽃다, 끝발라. 인도네시아는 이불꽃다죠. 이불꽃다. 네. 그쵸. 한국은 꽃다, 끝발라. 꽃다, 끝발라.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말이 더 좋아요. 이불꽃다. 아주 좋은 말이에요. 네. 도발라, 끝발라. 도시. 시골. 깜뿡. 깜뿡. 또는 대사. 시골. 네. 라디아씨 고향은 도시에요, 시골이에요? 네. 시골이에요. 시골이에요? 네. 까뿡바튼 선생님. 까뿡바튼. 그래요. 그 다음 공업, 상업, 농업, 관광업. 업이 다 업은 인두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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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공업, 상업, 인두스트리. 바로 다 강한. 농업, 바로 단위한. 관광업, 바리위사타. 바리위사타. 알겠죠? 네. 공업, 상업, 농업, 관광업. 알아두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방향. 한번 읽어보세요. 동, 티물. 서, 바랏, 남, selatan, 복구, 다락. 동, 서, 남북. 동, 서, 남북. 동, 서, 남북. 여기 북쪽. 남쪽. 동쪽. 서쪽. 네. 동, 서, 남북. 동, 서, 남북. 동, 서, 남북. 자 그럼 인도네시아는 어디에 있어요? 아아. 여기 있죠? 아아. 티물. 동, 남,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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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한국어. 동, 남, 아시아. 오, 네. 동, 남, 아시아. 인 dev. 오, 인사 International遮 bonito 개봉이야. 네. 오. 오. 오.. 오. 오..오.. 네. 한국어 그러면 동, 북, 아시아. 동, 북. 아시아. 동, 북.. 아시아.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 그래서 크게 어려운 것은 없고 그 다음에 문법 봅시다. 자 여기서 이나. 그래서 뭘 강조할 때. 인도네시아 말로는 와, 로,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가끔 야 도 쓸 수 있어요. 네. 꼭도 쓸 수 있고. 네요는 맛있네요. 그러면 이제 군류하고 비슷하게 쓸 수 있어요. 이것도 물론 와도 되지만 이거는 이제 이거는 명사하고 같이 쓸 수 있어요. 명사하고 같이 쓸 수 있어요. 네요. 감사합니다. 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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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읽어보세요. 아.. 커피를 4잔이나 마셔요. 마셨어요. 마셨어요. 커피를 4잔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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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셨어요. 커피를 5잔이나 마셨어요. 커피를 5잔이나 마셨어요. 커피를 5잔이나 마셨어요. 오케이. 어제 한국어 공부를 5시간이나 했어요. 5시간. 오 5시간. 오. 빨리 빨리. 커피를 4잔이나 마셨어요. 커피를 5잔이나 마셨어요. 오. 오케이. 오. 300,000원. 오. 300,000원. 오. 알겠죠. 돈을 벌었으면 무슨 뜻이에요? 돈을 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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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4잔이나 마셨어요. 스무송이나 샀어요. 다섯살이나. 다섯시간이나. 30만원이나. 그러면 와. 더러니아따. 그런 뜻도 돼요. 스버나르냐. 알겠죠? 스버나르냐. 커피를 4잔이나 마셨어요. 오늘 피곤해서 커피를 4잔이나 마셨어요. 4잔이나. 만약에만 4잔은 마셨어요. 네잔이나 마셨어요.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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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조금씩만 배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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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서 하는 것입니다. 오. 제가 조금씩 trud을 할 수 있어요. 오. 오. 제가 지금 통째로도 있습니다. 네. 오. 오. 로, 고, 시, 대, 동이 어려워요. 마찬가지로 인하도 어려워요. 알겠죠? 다음, 을 것 같다, 스파르티냐. 을 것 같다, 가타 다사로 하다 할 것 같다. 가타 다사로 하다, 리울 것 같다, 을 것 같다, 가다, 갈 것 같다, 오다, 먹다, 먹일 것 같다.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을 것 같다. 읽어보세요. 날씨가 흐릴 것 같다요. 그 하찮아, 스파르티냐, 가타가 멈추어. 신타씨는 좀 늦을 것 같다요. 신타, 스파르티냐, 가타가 조금 더 날받아. 신타, 스파르티냐, 가타가 멈추어. 신타, 스파르티냐, 가타가 멈추어. 신타, 스파르티냐, 가타가 멈추어. 그렇습니다. 제가 알아듬서 어머니 이것이 이것이 무엇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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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앞으로 텐이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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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서 날씨가 흐릴 것 같아요. 날씨가 흐렸을 것 같아요. 펀베 프리스의 날씨가 흐릿을 알아서. 시작되면 끝이 되면.. 예요. 근데 이렇게? 스윗니 성장의 날씨의 날씨가 흐릿이 있습니까? 괜찮죠? 괜찮죠? 흐릿을. 흐릿을. 여기가 흐릿을. 이 사실은 그리고 이 마체에는 흐릿이 했죠. 흐릿을. 이거는 나중에 하고 아무튼 을 것 같다. 그러면 북한 마사랄루가 전부 다 현재나 현재의 마사끼니 또는 미래. 마사드빵. 그 다음 다사로 이다. 이다. 이다 무슨 뜻이에요? 이다? 받아본다. 이다. 예요. 이다. 이다는 일 것 같다. 아 일 것 같다. 읽어보세요 좀. 아 네. 저 분은 선생님일 것 같아요. 어. 어랑이 읽도. 스프면 구루. 음. 오. 상자 안에 있는 물건이 반지를 것 같아요. 반지 일 것 같아요. 반지 일 것 같아요. 이때. 이다. 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있는 것 같다. 알겠습니다. 음. 이다. 자, 이다 보로 아드랑 시읍. 자, 봅시다. 일단 여기는 낫다, 짖다, 붓다, 젖다 낫다, 낫다. 낫다 무슨 뜻이에요? 승부 병이 다 나았어요. 감기가 다 나았어요 아 양백이다? 예, 낫어요? 음이다 씁니다, 낫습니다. 낫습니다. 낫다 낫다 오늘 낫습니다 낫습니다. 아요, 어요, 나아요 그래서 이 시옷이 이응을 만나면 시옷이 힐랑이 되요. 나 샀어요 뭐. 나 샀습니다 이거는 아다 디 알렉 디 사토리. 나 샀어요? 경상도 사투리 알겠죠? 디 알렉 경상도야 나 샀 나 다 나 샀 나 다 나 샀 나 가사 받고 나았어요 나아요 빨리 나 살아 경상도 사투리에요 디 알렉 경상도. 디 알렉 경상도가 달라요? 디 알렉 경상도가 달라요? 정말 달라요. 나 리. 나 다 나아요. 나 아 요. 나 아소. 짓다 문부와 면방은 짓다 짓어요 지요요 붓다 그러면 이제 번깍 부어요 부서가 아니고 부어요 젓다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나냐 젓다 먼다용도 젓다 벨을 젓다 먼다용 까빨 저어요 문아둑도 젓다 커피를 젓다 할 때 저어요 그래서 경상도 사투리는 다 나사요 지서요 부서요 져서요 디알렉 경상도 바사 바꾸 에스 시옷 힐랑요 그래서 람빠우도 보면 여기 다시 에스니의 힐랑요 가사 바꾸 에스니의 힐랑요 그쵸 그 나았어요 나아스니라 나았어요 나아스니라 나았어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약을 먹고 감기가 났어요 제가 마사 바꾸 능금뽑 저는 다 나아스니믑 나아스니믑 네 오 모르겠고 얼굴이 젓어요 눈이 젓게 날 거에요 엉뚬 어떤 집을 지을 거예요 돼요 너 일어랏 그럼 작업을 forms 일어랏 오케이 커피를 져서 드세요 커피를 저어서 드세요. 알겠죠? 다음. 그런데 이제 여기 띠다 버르 아또란이잖아요. 그러니까 쉬다, 웃다, 벗다. 띠다, 무슨 뜻이에요? 먼쥬쥐에요. 씻어요, 뜯딱 씻어요. 씻어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얼른 씻어요, 이상해요. 씻어요, 씻어요. 웃다, 웃어요. 벗다, 벗다 뭐에요? 저는 뭘 써요. 멀리빡, 바주, 신발, 모자 다 벗다 잖아요. 벗어요. 씻어요, 웃어요, 벗어요. 네. 알겠죠? 이거는 뜯딱, 뜯따라, 뜯따라, 뜯어봐요. 뜯어봐요. 읽어보세요. 식사하기 전에 손을 저 씻어요. sebelum makan, cucilah tangan. 문신은 항상 웃어요. 부디 selalu tersenyum. 교실에 두록 가서 모자를 벗어요. 교실에 두록 가서 모자를 벗어요. 교실에 두록 가서 모자를 벗어요. 그렇죠. 한번 공부하면 돼요. 자, 봅시다. 그럼, 부끄라, 뜯어봅시다. 자, 부끄라, 뜯어봅시다. 자, 부끄라, 뜯어봅시다. 부끄라, 뜯어봅시다. 자, 부끄라, 뜯어봅시다. 해봤어요? 부끄라, 뜯어봅시다. 네.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요, 한번 해봅시다. 자, 나디아 씨는 뭐 똑똑하니까 잘 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먼저 해보세요. 꼬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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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Barat, Thung. 侠어봅kin. 티무줎 Criminalness. tells 미니. eln 어, 나 даже wired. 어 Awareness. 지어봅다, 핋brush grip endurance. 머, 시 Lenox. 그럼 losing 정보, 야외. 어차어 자олод어? 경신 변환이지 랜어봅 수etz عام incomeattle? tipo 정보 Jack어, 항앞화 Midt pasa. 정보 sitting 동, 티무르. 그러면 티무르 자와? 자와 티무르. 티무르가 가난. 자와 티무르는 뭐예요 한국말로? 동.. 동.. 자와. 동자와가 맞지만 보통 동부자와라고 불러요. 동부자와. 동부? 부가 박이안. 아. 동부자와라고 불러요. 동부자와라고 불러요. 서부자와라고 불러요. 자와는 뭘까요? 센터를 중이에요. 중심지 있잖아요. 중심지 있잖아요. 중심지 있잖아요. 중심지. 중심지에서 이 중이 뜬아야. 뜬아야. 중? 같은 중부자와라고 불러요. 중부자와라고 불러요. 네. 라데아씨 고향은 어디에 있어요? 아.. 서부자와라고 불러요. 서부자와라고 불러요. 서부자와라고 불러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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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중도 잘 알아두세요. 네. 뜬아. 중. 자 다음. 농업, 공업, 상업, 관광업. 아 이게 어려워요 아주. 네. 물어보세요. 네. 네. 왜요? 네. 네. 선생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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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 봐봤어요? 네. 아 그래요. 네. 자 1번. 1번. 땅을 이용해 사람의 생활을 빌려 한 식물이나 유용한 동물을 기르는 산업. 땅. 사오는 매운 동물을 미끄러 Hulk rivalearth helpless. Kit을 나 삶아η 돼가 입니다. 네네. 아집티에서 삶아어버렸essa. 야식물인ă. 대결자인 인물리나, 탄압만, 유용한, 동물, binatang, 기름물, 산업, 인도스트리. 그렇죠. 그럼 다이사 무슨 뜻이에요? 이리 이리 아라, 인도스트리. 이lı Belg chest은 인도스트리 mereka 식물이나 동물을 기르는 산업 인이 뚜랑냐, 인이, 뚜랑뚜랑, 뽀이냐, 인이, 식물이나 동물을 기르는 사람, 인이, 아들라, 인도스트리안, 기르다 머멀리하라, 머멀리하라, 뚱무한, 아따우, 따나만, 아따우, 빈아빵, 내... tana aan apa yang dibutuhkan di kehidupan manusia dengan menggunakan tanah aa ah atau pemelihara binatang yang berguna 그러구나.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것만 알면 되요. 알겠죠? 이것만 알면 되요. 그럼 뭐예요? 농업이에요. 땅만 나오면 바로 농업이에요. 그렇죠? 땅. 땅이니까. 몰라도 땅이구나. 농업이네. 그 다음에 2번도 해보세요. 관광객들에게 여행을 위한 물건, 시소리나 사람을 지궁하는 여로서. 관광객들에게 여행을 위한 물건, 관광객들에게 여행을 위한 물건. 관광객들에게 여행을 하는 일을 하는 일을 하는 일을 하는 일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건이 뭐예요? 물건이 할이 아니고 바랑-바랑. 바랑-바랑. 네. 시설이나 인스튜듯이. 시설이나 인스튜듯이. 시설이나 인스튜듯이. 시설이나 인스튜듯이. 사람을 제공하는 유럽사업. 시설이나 인스튜듯이. 관광업은 관광이란 말이 있으니까 관광업이겠죠. 이는 사업, 인두스트리, 사업, 비즈니스. 네. 버러버게의 비즈니스. 버러버게의 우사하야. 제공하다 뭐예요? 제공하다. 문브릭간, 문여디약간. 제공하다, 문브릭간, 문여디약간. 제공 kost 공유했습니다. 의zens! 가정했죠. 아,軍 아, 아,軍 오, 잘 모르겠다 오, 게, 여... 양 아, 그냥PR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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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명 오, 이를 네, 네, 알겠소로 네 음 안녕하세요. 다음 3번. 예수 써서 모아. 상품을 사과받는 곳을 통해 어떤 이익을 얻는 일. 사과. 아플라. 샘 사재를 들고 보내가. 아무튼 상품을 사. 상품 뭐예요? 상품. 피큰닉 뭐 하세요? 브로드. 아 브로드. 사고 파는 것. 사다 뭐예요? 사다. 벌리. 팔다. 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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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리 비茶. 벌리. 장식으로 한국어 이직을 텐을 통해. 복사입니다. 복사입니다. 특INGS을 보내 mayor. 外나 ? 벌리. 어떤 이익을? 어떤 스와도? FS와뜸 이직을 어떻게 알아? 앙이익. 이익은 hustle? 이익. 벌려 피클대.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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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네피트 그 은통한. 인컨보다 인컨보다. 베네피트. 얻는 일. 어떤... ца업. 뭔가 발색. 일, 수많은 일. 일, 수업, 수업. 일. 수업. 그럼 무슨 뜻이야? 수업. 비실리? 음식. 무슨 뜻이야? 어떤 수업을 수업을 배워들이 그것을 추구할 이 Coca-Cola 이가 하는 아멘입니다. 오늘의 재료를 가뿍하여 유용한 것을 만드는 산업. 이는 인도스트리. 인도스트리. 이는 유용한 것을 만드는 산업. 사람의 힘이나, 사랑의 힘이나. 어라어라. 힘. 힘, 그러면 다야. 뜬아가. 기계로. 사람의 힘이나 기계로. 기계. 나신. 로. 등 안. 골라울링 해도 돼요. 원래의 재료를 가공하여. 원래는 재료. 재료. 과거예요? 바한 바한 asli 가공 해요 몸토시스 운동화 인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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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를 lên 이는 인도시티 이는 인도시티 여성의 역할을 만들고, 그와 같은, 그와 같은, 그와 같은, 그리고, 본인의 역할을 만들고, 잘 이루어내려고, 고정부분이, 본인의 역할을 만들고, 그와 같은, 그와 같은, 그와 같은, 그와 같은, 그와 같은, 감사합니다. 네. 너무 어려워요. 나중에 한국에서 공부하면 더 어려워요. 괜찮아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라디아씨 혼자 1번부터 해보세요. 네. 땅을 이용해 사람의 생활을 필요한 식물이나 이용하는 동물을 기르는 산업. 땅을 이용해 땅을 이용해 사랑의 생활에 사랑의 생활에 필요한 식물이나 이용하는 동물을 기르는 산업. 그렇죠. 아리티칸도 해보세요. 어떤 뜻이에요? 인도시티 이는 인 Hazard 단어가 인도시티 따라가기 위한 인도시티 주로 그는 인도시티 인도시티 이는 멀리하라 탄압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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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 그들이 그는 저를 그들이 그는 그들은 그는 그는 이 인도시티는 NFX 인도시티는 인도시티는 업무 성가 이는 인도에 아름다운 이는 인도시리 이는 자연의 탄압이 탄압이 창은 만족발을 탄압 네,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2번.. 내용을 요행하는 개성과 사람을 제공하는 여러 사업입니다. 여러 사업. 사업. 맞아요. 네. 인데스트리는 몇살이나? 저는 정말 많아. 숙제. 네. 숙제. 이제 이거를 뒤떨어지마깐. 알겠죠? 뒤떨어지마깐. 알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뒤떨어지마깐 해보세요. 그래서 숙제.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해보고. 여기 어려워요. 어렵지만 나중에 마디아 사또는 더 어려워요. 알겠죠? 마디아 사또는 더 어려워요. 이 맛이 다 사르. 다 사르 두어.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벌써 시간이 다 됐네. 아이고야. 시간 엄청 빨리 가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여기 번역한 거 선생님이랑 같이 해보고. 그 다음에 3번부터 해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뻥우만 하루수젝 불러요. 뻥우만 디그 두 땀버사르 꼬레야. 그래요. 선생님도 한번 볼게요. 네. 그래요. 수고하셨고 저녁 맛있게 먹어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고 여러분들과 하는데. 여러분 같이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